하아 아니! 봤습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어 세대 당연히 누누가 베인한테 두꺼懼하게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알아 아 못하지? 아무것도. 수은이나 뭐 이런 거 있어봐? 아무것도 못해 뭐 그냥 뚜벅인데 옆에 있었으면 그냥 C이랑 볼때모찾고 그냥 뺨을 그냥 정신 차려 이 개X 다 그냥 CXX야 그냥 뺨 아니 멘탈 자체가 그리고 존나 던졌어요 누누가 항상 말했잖아 오브젝트 전엔 존나 던지면 안된다고 진짜 뺨 때리고 싶었다 진짜로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베인 딸피를 계속 살아갔단 말이야 내가 플래시공 썼네 베인 진짜 딸피 그래 아까 전에 저마도 말파도 못잡았고 바나나 닿 바나나 닿 하아 진추받아라 존나 답답받아 한마내에 하고싶다 진짜 아 아아아아 삼빅아 어 자주 만난다 어 토론은 하지말자 어 알았지? 음 벌레티넘 박렬 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적당히 하고 어 석빈이도 어 알았지? 어 적당히 하자 벌레티넘 박렬 너 존나 뭐 아니 존나 못하네 형 어 내가 개발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잘하자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왠지 zitten 이제 엥? НА intact 크으으으으아 저런 새끼 내가 유리할때 제대로 유리할때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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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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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네 뭐 가야되냐 이거 보면 모렐로 가냐? 모렐로? 심해네 우리야? 야 이 팀 뭐야 이거 다시 수업했는데? 아 야 아 시바 야 조개갔는데 아 이 개새끼들이 장난하나? 아 조개갔는데 나스가 또 타보고있고 이 새끼들 장난바라 이씨 이 줏됐네 이거 네 이렇게 들어도 나스 할만해 아 아 아 아 벙뿌린가 휘둘리지 말고 전장을 지게해야해 가만히 있어도 휘가 울린다 아 어 어 출발 ок 아 아 해서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데스 각인디 아 존나 많이 다네 이거 아 이거 데스 각인디 무조건 그냥 모렐룰로 가야되나 아 괜히 조개사가지고 아이고 존나 망했네 물략 존나 사야돼 장판 존나 깔아대가지고 물략 존나 풍박해 티모하는 새끼들이 물략 많이 사는 이유 알겠네 어 이새끼 라인 존나 밀어주네 아 아 아 나 AP나갔으냐 미친 아 물략 왜 많이 사는지 알겠어 비겁한 변명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시가 뭐 이 시가 이렇게 많이 다뤄 이새끼 지게 에이피나서 쓰네 장판한방 데미지보수 후덜덜하네 근데 내가 더 세네 이런 미친평캔 딜교라면 무조건 이득을 보긴 하네 어 다음번에 킬 나오고 갔긴 하다 이거 킬 나오고 갔거든요 솔직히 이게 미친 놈빈가 나도 시발새끼 소로국형 소로국형 시발 소로국형 시발새끼 장판한방에도 마지막 가는게 입히면 지금 아 약간 템피좀 꼬였어 이게 지금 5개씩 쌓여 어씨어씨 들어왔네 게이브 아니 갈만해 이게 티모에 보니까 미니언한테 맞는것도 존나 많이 다네 챔프가 약간 너무 물몸이여가지고 아우 아우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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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붙이 밑에붙이 너무 많이 달아오는데 휴마아 아 장판 시발 존나 개 부담서럽다 진짜로 올 Pierre 다섯개 이미 다 썼어 이거 왠지 안되면 그냥 포장 빨리 부피하겠네 이딕이 이넘겄네 아 미친아 아 이걸도 처음 왔나 아 하 흐무스럽냐 많이 흐무스러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모랠도 가야되요 나왔으면 약간 조금의 치감도 필요해가지고 히모 꼭 내쉬어야되냐고 그런거같지 난턴디 아니 마이콜형 하는거 보니까 내가 헝그레인저같이 하잖아 어 물론 그것도 그렇고 내가 다른거 많이 봤단말이야 마이콜형이 하는거 근데 탑을 그냥 일단 부시더라구 마이콜형 존나잘해 임마 실제로 임마 헝그레인저에서는 좀 똥싸서 그렇지 어 똥도 아니지 상대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나사스 와 와 티모 진짜 잘하네 내가 원딜 출신이라서 편견자가 지려 어 존나 뻔뻔하죠 저게 진침으로 잘한다고 말하는건지 아니면 비꼬는건지 모르겠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앙척이 정치가 크면 자라다시 힘들다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의 와 안되겄다 아아 존나 빡신다 이새끼 존나 장판 존빠진다 데미지 와아 지금 시비를 2킬 3어씨 지금 암호무는 존냐 신발도 상긴 사야되는데 리안드리가 워낙 효율 좋아가지고 보겸이 형 로이조가 잘함 마이콜이 잘함 내가 더 잘해 아아 그 돌보다 내가 더 잘해 어 슈렉이 안녕 오늘 한말중에 제일 웃겼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석도 이게 한개가 있어가지고 예전엔 3개씩 깔 수 있었는데 한말에 스택이 3개까지 찼데 지금 안차네 2개까지 밖에 채팅창에 필승인 난 진짜 이영의 잠재력이 챌린저라고 본다 아 아 그냥 아 아 3개 꼽아져 3개 꼽아져 버섯 3개 꼽아져 zust spouses 전 3개수 5개 4개 5개 6개 4개 ㅅㅇ 쫌.. 놀랄꺼다 ㅅㅇ ㅈㅈ 아프지세요 못되지 ㅅㅈㅍ 평탄 아. 저 킬각인디야 아하 좀마 안걸리. 왜. 아0 좀마 ㅅㅈ왜 왜이렇게 자윽사거리 ㅅㅈ 아오 좀마 Traor 좀마 사거리 왜 저나 짧아 왜 게임이 슬슬 비벼지냐? 아 시스만 모으고 딱 하는게 없긴 하네 탑만 드나면 일어내야지 지금 아 이 추진이 저만 걸었을만한데? 시바 모른다 게임이 이거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진짜 전판 말도 안되게 5대4 역전당한거 봤죠 여러분들 집중하겠습니다 전판 5대4 진거 진짜 나 진짜 어집맞지구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실팩새끼 오지네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아 근데 이건 최선이긴 했었어 아니 최선이긴 했었어 그나마 전멸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막 안 신을 가가지고 버섯템이 최대한 좀 높일까? 막 안 신을 가가지고 아 추선이긴 했어 진짜로 아 진짜 어집맞지 도망갈순 없었잖아 이거 게임 모르겠는데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뭘 또 그렇게 해야겠다 아 지금 촬영 좀 해야겠네 이거 또 터지는거 아니야 이거? 이 팀 호대휘님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일단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아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변은채십니다 아 지금부터 운영 들어가야겠네 행정실장급 운영 들어간다 잘 안보이겠지만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구 와 이거 진짜 모른다 르블랑이 집에 가니까 나 잡으러 오겠지? 벗어 존나 막아놔야겠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책임을 따르는 법 와 이 게임이 이렇게 가져왔어? 운영간단 운영간단 일단은 내셔도 가야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얘들아 이거 리신 르블랑 있어가지고 존나도 나빠 보이진 않는디 언젠간 이 대가를 치르겠지 백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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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띵 장스터 리안 갔잖아 짜원 리안대로 왜 어 힘을 더 갈거야 인마 기다려봐 15분만 기다려 15분만 최대한 버섯을 좆나 박아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때가 아니라 일단 라인 좆나 푸쉬하면 내려가야 야 미니언 슈브함럼들아 버섯밟으면 많은데 니들 민 kimchi 자기가 크면 살아남기 힘들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 맵 어어 아 약간 답답한데 나 미리 CS팀 못 구워야겠다 맵 켜야겠다 이거 아우씨 맵 안보면 답답하죠 여러분들 킬각 형점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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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으 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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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니까 아 잡았다니까 아 잡았다니까 다음템에 일단 심연에 올 아이 태빙 이거 씨바 근본 독보도 없네 아 탑까지 다 밀어놨잖아 지금 내가 운영 간다니까 운영 쿨가미 29.17 자 블루 먹어도 됨 블루 먹고 블루 먹고 벗어가는게 이득인데 는 바로 지가 멍덩 핑 찍네요 아 요양심이 아니라 줄만하긴 해 진짜로 이거 절대 안주네요 와아씨 일단 용에 와다 용에 일단 박아놓을게 버섯을 저거라도 저 주세요 저 종련 나와요 정글과 난 하나다 템이 좀 꼬였잖아 처음에 라인전인 르블랑이랑 하다가 나사스랑 바뀌다 보니까 템이 약간 지금 근본도 없는 그런 템트로 왔는데 보경시군요 아주 좋아요 지금 스노우볼 천천히 굴리고 있죠 핑화까지 있고 버섯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오면 바로 받는거에요 버섯 개복지 슈바세계 하는것도 없으면서 시스트 존나먹네 그것도 존나받네 야 이거 내가 못들어갈거 같은데 얘들아 마나가 없어가지고 안물 잘하네 안물이 존나 잘하네 에앗 이거 안물인가? 존나 잘하네 어 씨바 버섯 존나 아깝네 이게 내가 지금 존나 못해보이지 얘들아 근데 내가 애들을 지금 존나 몰고 다니는거에요 어그로 존나 빼주고 있잖아 지금 자기 티어가 이제 플레이 이상이신 분들은 어느정도 아실겁니다 지금 내 플레이가 뭔지 지금 애들은 LOUD 계투리도 이정도면 병이냐? 계투리도 이정도면 병이야? 여기서 인정하시는분들은 이제 브론즈 실버지 장난이 County 전투 연방 버섯을 밟을만한 위치가 있어 이런데는 무조건 밟는단 말이야 팍도 안나와 스템 씨바 솔킬가 최악판점 ㅈ대네 아 미리맨 보고있어 나간새끼 원딜이 지랄하는거는 이빤새끼 저마 아씨 ㅈㄴ 어 와아 갑버겸 이걸 설계해내네 와아 개뻔뻔 와아 르블랑 갑도 없네 저거는 샤코야 니가 나한테 버스라고 할 처지가 되냐 어? 쁘밍 으하 크으으으으으 깜빵터치 다들 한번딱 부탁드릴께요 PC Mc봄 오른쪽 바다나 엄손가락 아 딜량 보던지 준수 했지않아 지금? 와 거의 5등 할 뻔 티므로 5등은 거의 실한 인벤가지 티므로 5등은 거의 기네스각 아니냐qui 진짜로 티므로 5등 와 raus 아 딜량 보든지 준수했지 않아 지금? 와 거의 5등 할 뻔 팀으로 5등은 거의 시발 인벤각 팀으로 5등은 거의 기네스각 아니냐 거의 진짜로 팀으로 5등 와우 꼴찌할 뻔 와 팀은 거의 압도적 딜량 이게 라인이 좀 바뀌다 보니까